오늘 식사는 어제 남은 카레라이스하고 남은 닭다리, 날개, 몸통 이런 것들을 다 다져서 뼉딱에다 넣고 뼉딱에다 이렇게 쭉 펼쳐서 이렇게 길게 큰 짝을 만들어서 음! 맛있다! 닭갈비를 했어요 간장, 참치액젓, 굴소스, 생강마늘, 사탕수수, 설탕 이런 것들이 후춧가루 들어가서 참기름 넣고 구웠어요 그리고 이제 자색고구마밥에 자색고구마밥에 동태 물국에다가 부추전에, 머이피클에 밭에서 따온 양배추 샐러드 샐러드를 갖다가 고기, 닭갈비에다가 오늘 이 식판음식에 같이 곁들여서 먹을거에요 참 맛있겠죠? 항상 맛있겠어요 항상 맛있겠어요 마한 매일 저녁 여기가 돼 말에 와 초기상방탈 소탕 감사합니다.